내 영혼의 그 기쁨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복종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 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그소서 내 맘속에서 살아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개로 가 나의 보다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 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그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가는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 가 평화 평화로 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더 안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딜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지고 살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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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제 걷지 않으시듯 터져나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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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수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그 사랑 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섬실하신 그 사람 사망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섬실하신 그 사람 사랑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예수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죽을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라마랑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예수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라마랑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예수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한 사이uchira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서 박벌이 사건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천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이들 또 여자를 카운트 빼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 어린 소년이 바친 오병으로 먹고 남았다 참 기적이죠 배고픈 시절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 혼란한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도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그 뱃에다 들판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은 충격적인 겁니다 그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뒤에도 우리가 해석을 보지만 군중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고 빵이라는 거죠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의 의미 또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 이걸 놓친 것입니다 예수를 오해한 것이죠 이것은 역사 속에 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오해받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럼 바깥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 오늘 군중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빵의 메시야라고 한 거죠 빵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너희가 배부른 것을 만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도 역시 흥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떡과 고기를 예수님이 나눠줄 때 구룩구룩을 만들어서 제자들이 떼어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수만 명 군중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이 광주리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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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받아 먹는 사람들 신이 날 거고 나눠줄 때도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자부심을 얻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거 잘했고 제자된 게 너무 잘했다 이 백성들이 환호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선심서듯이 나눠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혹시 예수가 왕이 된다면 우리 한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계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도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제자들이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도 막 치맛바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도 예수를 오해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들뜬 감정 속에서 복잡한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군중들의 모습도 아시는 거고 제자들의 모습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9절에 바로 앞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군중을 피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것 혼자 제자들을 왜 버려두셨죠 그 당시에 왜 떼어버리신 거예요 결별을 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태봉의 기사를 보면 주님은 산으로 기도를 가셨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공백을 주님이 제자들과 두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그 들뜬 마음 흥분된 마음을 쿨다운하는 거예요 냉각시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쓸렁해져요 저물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게 하셨죠 장면이 완전 바뀌죠 오병희의 사건과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완전히 흙과 백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앞에는 오병희의 사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흥분된 사건인데 갑자기 저물어지고요 바다에 내려가고 어두워지고 예수는 오시지 않고 이 불길한 상황이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돌발 상황 앞부분의 사건과 너무 다른 거죠 돌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병희의 사건의 주위에 계신 주님은 보이시지 않고 자신들을 얼떨결에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급반전이에요 기적의 현장에서 기분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던 조금 전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반전이 많이 일어나요 급반전 우리는 가끔 너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응답되고 간정이 넘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때는 순간이 있지만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막 몰아닿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준비 없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주로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이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교차하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고 폭랑이 일어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닥치죠 한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평소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줄로 알아요 고통의 문제는 나에게는 비껴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TV에서 뉴스를 보고 해도 그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요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게 오다니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다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바람이 불고 폭랑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시련은 대체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욕기를 통해서도 욕에게 시련의 바람이 예고 없이 닥치죠 욕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병희의 기적의 실행자로서의 예수와 함께 화려하게 대비한 제자들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불규칙적이다는 것 그런데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곳에 풍랑이 일어난 것 그렇다면 풍랑 가운데로 몰아 놓으신 분은 주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성공에 도치되어 있는 순간 그 성공에 도치되어 있는 제자 그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늘 성공만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요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요 오병의 사건만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꽤 오래 시간 사투를 불렸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시간적으로 인터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두셨어요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재 우리를 혼란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반관자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음이 닥칠 때 주로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 고통의 치유책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서 문분을 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고통을 다루는 일에 늘 서투릅니다 그대한 파도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배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노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평소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던 것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말 정작 힘든 순간에 오면 아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흔들릴 때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나를 붙들어줄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죠 아무 말이라도 믿고 싶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허약해지면요 판단력도 흐려주고요 평소에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 신천지가 크게 지금 부각이 되잖아요 난 놀란 게 뭐냐면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면서 제가 가슴이 막 멍멍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보다 더 관심이 마음이 이렇게 신천지가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안에 얼마만한 젊은이들이 대다수 젊은이들 왜 젊은이들이 저기에 저렇게 많이 갔느냐 빠져들었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청년들 때가 오늘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젊은이들이 희망할 곳이 없는데 그 거짓된 속삭임 유혹에 그들에게 뭔가를 준 거죠 빠져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희망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을 교회가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자성이 있어요 빼앗긴 거예요 거짓된 사입이 빼앗긴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빠져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 몰입하고 싶어질 때 어떤 유혹이 딱 듯이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엉뚱한 가짜가 거짓이 그 영혼을 낚아채워서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을 몰아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 맹랑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언사로부터 건강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받으면 진지해집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면에 은밀하게 묻어뒀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잡다하게 숨겨진 욕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다고 그룩두룩 살아가죠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방관할 수 있는 사람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타락이라 전적인 타락 종종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흔들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의 한가운데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 흔드시는 거죠 오병이어로 생겨난 그들 안에 있는 허영심들 십자가 없는 성공을 꿈꾸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병이어만 기억 경험하면 제자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 따라다니니까 잘 되네 대박이네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수혜자를 함께 나누면서 떡을 나눌 때 얼마나 제자들이 신이 낙돼서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만사 영통하고 하나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로 몰아나오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허영과 야망을 무너뜨리신 흔드심을 통하여 그 제자들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무질사함과 공갓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순수하게 하시는 여러분 요베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오묘해요 단련을 해야 승검이 되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 없이 승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련이란 뭘까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는 것들로 뒤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승검인 것 같아요 사단이 욕을 고발할 때 욕은 하나님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것들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욕도 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맞는 말이 있는 거죠 욕은 순수한 사람이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그 불순물들이 제거돼요 시린을 통해 하나님만을 필요한 자로 변하는 겁니다 다 빼앗겨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늘 때가 묻습니다 늘 때가 묻어요 주님을 따르지만 신앙상을 하지만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때가 묻고요 불순물들이 계속 뜨덕뜨덕 붙어요 그래서 고난을 신자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119년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아멘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세상에 누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신자도 사실 여기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들어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 설교가 어떤 데는 나 혼자 지금 막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설교자 자신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똑같은 사람 많겠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주석을 뒤적인다고 윤례를 배우는 겁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당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팠느냐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 만약에 말씀을 윤례를 배우게 됐다면 그 고통은 낭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된 고통이 너무 많아요 낭비된 고통 존 파이프 목사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말은 진짜 아주 짧은 책이지만 암에 걸렸다고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 못 깨닫는 사람 많더라고요 죽을 때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인생 새로 살 것 같던데 아니요 아니요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낭비된 고통이죠 웨이스팅 인생은 짧습니다 짧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이 시간이 기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10편 219편의 71절에 말씀 비우면 참 젊은 시절에 고난당하는 게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늙음하게 고난당하고 윤리를 배우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젊은 날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면 너무 쉬는 겁니다 자녀들 너무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막 애쓰지 마세요 고난당하도록 주님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떼어내시는 거예요 산으로 흘러가시고 기도하시고요 막 풍랑 가운데 한참 헤매고 있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이 같이 배를 타셨잖아요 다가가셨죠 그건 아지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로부터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고통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 내가 어떻게 무과치한 것을 얼마나 무과치한 것을 위해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해주죠 진리의 빛이 가슴에 스며들고요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오빙의 기적과 같은 순간에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성공의 순간에는 놓치는 게 많아요 오빙의 사건에 있을 때는 청중, 궁중들이든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 들뜸 성공은 우리의 자세를 흐트려 놓기 쉽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10중 8구예요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깊이 있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를 보면 말씀을 깊이 깊이 빼어진 분들을 만나면 예외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은 우리를 저절로 겸손하게 만들죠 여러분 겸손은 신앙의 탑이에요 최고공입니다 최고공 그런데 그 겸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심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즉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 오늘 풍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바다 가운데로 풍랑을 헤치고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뭘로 봤느냐 유령이라는 유령 귀신이란 물귀신이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상황을 왜곡해요 착시현상이라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은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풍랑을 풍랑이 그칠게 몰아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 이건 장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목격했던 사람이라면 진짜 찬양해야 될 시간이죠 와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병의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무리로 그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장관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만 주님 외에 누가 그 폭풍을 뚫고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초점은 뭡니까 어떤 기증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통의 현실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현실의 상황에 눌려 주님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가 사건인가 왜 멀미를 하죠 파도만 바라보면 멀미를 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너무 예민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삶을 살아요 바꿔야 돼요 바라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가시적인 것들 비가시적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순간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겼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려는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까 떡과 고기를 현장에서 먹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땅에 치였어요 그래서 6장 66길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상황 조건 현실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는 사람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극급했기 때문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에게 초점이 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도 자신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현실의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몰두하고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면 상황의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약자예요 이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군중들은 떡을 먹었지만 그들의 초점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이었어요 제자들도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대박 인생을 꿈꾼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한 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엉뚱한 것으로 빠져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것을 계속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목격 주목하고 한다고 하지만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홀드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러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위로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보다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내니 얘들아 나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 두려움은 거대한 장벽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이 큰 장애물 두려움에 갇히면 거의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빠지죠 마음이 얼어붙어 이성적 기능이 마비되어 제가 지난 검전철에도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쟁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사월이 그대한 그런 모든 걸 갑옷과 무기를 갖고 있어도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오병희의 사건에서 만난 주님과 풍랑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다릅니다 그동안 성공에 가려 예수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번만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풍랑이 있는데 뭘 보겠습니까 고난은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최상의 순간이에요 고난은 진리를 최대한 수용하게 하는 최고의 학습 시간이에요 풍랑은 쓸데없는 것들을 내버리게 해요 그 시간은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주목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 어려울 때를 지날수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로 초대하죠 21절을 보니까 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기뻐서 영접하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 또 다른 반전이죠 주님이 찾아오시자 모든 건 변하고 비로소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순항을 한 거죠 정상 운행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신앙이 언제 빛을 바라보니까 평소는 잘 몰라요 이 위기의 때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초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 또 쉼 없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통계를 보고 날마다 막 분석하고요 통계 데이터 수집하고 통계 분석하고 예민하게 모든 상황에 날마다 TV를 보고 그냥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옮겨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죽는 게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섬기 위한 배려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의 진의 여부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여러분 현실의 삶은 늘 파도가 그칠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배들은요 파도가 쳐도 그냥 출항을 해요 출항을 해 파도가 큰 게 아니고요 배가 작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파도를 비껴나 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쳐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찬양이죠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겨우 뾰어내는 삶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 제자들은 주님을 기쁘게 배로 영접했습니다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바람이 불고 풍랑은 그 세계에 일어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늘 드러내요 풍랑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시린의 바람은 혹독합니다 홀로 풍랑을 겪으면 우리는 상처투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항상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을 피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겪기도 하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정확한 온타임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 친밀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로 인하여 모두가 다 올 수답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어쩌면 우리나라 전작 흔들리고 있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한 번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길을 기리고 주의 위로와 격려를 주님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